똑같잖아요 카라하고 소시, 원걸, 카라 걔네 다 같은 동시대 애들이잖아 아니 경란한 이거 왜 안다 소시, 원걸이 카라보다 이전 아니에요 동시대에요 동시대가 아니라고요? 걔네 원카소라고 불렸는데 왜 동시대가 아니죠?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 여러분들이 아니 먼저 데뷔한 걸 떠나서 여러분들이 아이돌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겁니다 우리 아이돌들은 이렇게 세대로 나눠지기 때문에요 비슷한 시기에 나온 애들은 동시대로 부르는 거예요 지금 뭐 에이핑크나 걸스대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을 누가 먼저 데뷔했냐 이렇게 나누면 안 돼요 동시대라 아 여러분들 아이돌에 대해서 그렇게 모르시다니 실망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애들 있죠 그 네 지금 굉장히 조금 그랬어요 현재 지금 가장 잘 나가는 애들 어 트와이스 여자친구 레드벨벳 어 뭐 블랙핑크 블랙핑크 조금 뒤지만 그래도 다 한 대 묶는 겁니다 그거를 대비 그 개수로 나눠서는 안 돼요 아마 지금 제가 어 얘기한 거 못 알아듣는 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여자친구 엄청납니다 여자친구가 6주 연속 1인가 막 그랬어요 여자친구 모르시네 여자친구 그 기업 기업 그 뭐죠 기업 그 뭐라 그러죠 그 회사 SM이나 뭐 JYP 이런 데가 아니라서 그렇지 여자친구 엄청납니다 아 소속사 맞아 소속사 소속사 소속사를 제가 깜빡했어요 아 호캐스님 어서오세요 어쨌든 여자친구 엄청난 그룹입니다 여러분들 어 무시하시면 안되고요 아 지금 아이돌 얘기하니까 시청자가 많아졌나봐요 여자친구 유주 아시나 유주 여자친구 유주 아시나 유주 메인보컬인데 100m 달리기 엄청 잘하고요 이런 고급 정보 말해봐야 모르시겠죠 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서도 막 안타깝습니다 아 유주 라익 썸싱 두드리 유튜브 이 부분만 잘라서 올리자구요 안됩니다 아 이제 팔로워도 500만 다 되어가고 감사드리구요 제가 예전에 어 게임 유튜브 하기 전에 아이돌 영상도 몇번 올렸었어요 그래가지고 경고 먹었죠 유튜브에서 유튜브에 경고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그거 저거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 걸렸을 때하고 똑같아요 음주운전 걸렸을 때처럼 똑같이 가서 막 문제 풀어야 되구요 아 크리스 군님 그렇죠 거기 크리스 군님하고 우리 케오님하고 몇분 최영미님하고 아 계속 한 세분이서 지켜주셨는데 근데 또 삼국차 할 때 아니면은 또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찾아오시진 않죠 또 어 장경 좀 그런 게임인거 같아요 그 히오스가 또는 또ogy의 뒷면에 뜻을 지키고 싶었어요 주말이었어 한번 아 네 알아요 아 네 알아요 Spartans 것들도 잘 지urs 아 네 알아요 아 네 알아요 아 네 알아요 그래도 죽이네 진상공부상 그거 8탄 나오면은 지금 해볼 생각이에요 F패스 제가 굉장히 잘하죠 제가 그 올린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크리스군 그 팔라딘스 말고도 제가 그 걸건 더블피스라고 잘하는거 있습니다 아 소교장 너무 가까이 가지마 가까이 가지마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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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어 야 잠깐만요 어어 아 소교장 막 계속 맞아요 어 소교장 위험했어요 지금 그 주연 왜이렇게 늦게 푸셔 소교는 금방 푸시는데 이게 이거 있죠 이게 소교가 변기가 있는게 엄청 큰가봐요 지금 이거 주연하고 주연이 먼저 치고 소교가 쳤는데 소교가 훨씬 빨리 깼죠 젠근 다행인 자 오늘은 이 사람을 응 죽여라! 죽여라! 어제 방제가 신화계였는데 신화계 못 배웠어요 결국 변설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하다하다 지금 이까지 온거죠 진진 이거 약해요 무시 알았다 가만히... 불안해! 가만히! 자 일식달죠 무시하면 됩니다 동성템 차이인것 같아요 슈시가 때려도 둘이 때려봐 일이에요 가볍게 무시해주고요 가볍게 무시해주고 저...저수 깝니다 둘이 때렸어요 일식 번갈아가면서 때리는거였어요 일식 번갈아가면서 잠깐만요 밖에 버그좀 보고요 없네요 끝내면 돼요 표정짓고 쓰면 끝나죠 콩알탄 날리는 수준 유비 꼬라 박아봤자 의미없어요 시작합니다 아까보니까 사망민도 있더라구요 우리 없어졌네 또 이따가 없다 이래 이따가 없다 이래 회복을 구... 굳이 뭐 합시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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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여 유전하여 들으셨습니다 네 알았다 왜 이렇게 하고 있으리로 알았다 알았다! 지금처럼 부끄러울 것이다! 저희도! 저희도! 만악의 근원이에요 아, 신무장이요? 전이 왔다, 전이 늙은거 보세요 전이 근데 생각보다 오래 살죠 20년 더 사니까 와, 우리 마등하고 동맹도 아니고 마등하고 원수하고 둘 다 패고 있어요, 후려페고 있어 아까 찐따가 요만큼 찌그러졌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이제 후드로 패는 중이에요 찐따 때 기억도 안 나요, 지금 견성도 호표기도 먹고 있구요 근데 여기 제가 병력 안 갈아주고 온게 아쉽다 이거 병력을 제가 갈았으면은 복양도 먹었을텐데 아, 건축하면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되었나요? 얘야, 얘야 건축하면 안 돼 제갈량 마등이 먹었어요 낭살을 제가 먹고 있었는데 왜 제갈량이 마등이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시작합니다 자, 신약에서 나왔으려나요? 근데 보통 전반기 시나리오는 낭살에서 나오니까 아, 진짜 저거 아, 진짜 저거 진짜 소규 남편이 근데 소규 남편도 좀 늦게 온 애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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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으로 잘못 얻어서 출퇴길이 막혔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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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시도 오고 있죠 기도진 갑시다 어차피 안 나올 것 같아요 더 높을 거라고요? 아, 일풍관이었네 아, 남편 애저녁에 일풍관 찍었겠죠 계속 전공일이라 아, 근데 일단 제 동지이기 때문에 역시 출퇴길이 막힌 건 맞죠 역시 결혼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전군! 지금 시작하자 여자의 홀림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 관우 왔다 아, 고마워 그것은 아, 대단한 알았다 한참 과능 저거 어디로 갈려 그러지? 합방은 절대 안 돼요. 우리 소교는 정략결혼이지 합방까지는 안 돼요. 불쌍하다니요. 소교랑 결혼한 것만 해도 최고의 행복이죠. 알아서 처벌받아야 된다. 저것이 백두아 가나요? 아 서왕 저거 지금 저것이 백두아 가나요? 가지마 플라톤이 아 저거는 쎈데 반장은 반장은 쎈데요 큰일 났네 삼식 들어가니까 괜찮겠다 남편 몸빵 잘해요 남편의 소명을 다하고 있죠 얘들아 다 집에 가 다 집에 가 얘들아 다 집에 보내 남편 힘이 남아도 남편 몸에서 사리가 나왔다 나의 소명은 내 소명을 다는 내 소명을 다합니다 내 소명을 다하라 내 소명을 다하라 지혜 상상했고 진공대 진공대 훨씬 세죠 훨씬 세죠 알았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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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자 잘생겼습니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전투 노예 소규장과 함께라면 노예라도 행복할거에요 aser의 상단이 쓰시기 바랍니다 장롱으로 발견을 만든 건 다음은 모든 mayoría 지 negatlاط인 추가 BEC 영광 quien 저에게 힘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voorafhan 아, 유비 와있네. 열어줍시다. 아, 저런 귀 큰 놈 저걸. 아, 저걸? 이 전자들로 휘로며 지키면. 아 절대 싫은 눈치는 아니죠 아 이것도 왜 속여만 괴롭혀 저거 아직도 안 죽었네 아 절대 안 죽였어 아버님 댁에 장난한데 나와드려야 되겠는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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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원소군이니까 저수가 찬밥이 더 높겠죠 원소가 저수가 총대당일 때는 참 잘 나갔는데 곽도로 바뀌고 나서부터 안되겠다 없나 없나 없는거 같은데 이거 따이체벨 자꾸 써가지고 아 아 와 있었네 한 놈 아 요 놈만 열어줬으면 됐는데 하 그래도 쌀이 90일이 있어요 이거 버틸 수 있죠 쌀이 90일이 있으니까 버틸 수 있어요 시작할게요 지금 이 버그가 사람을 돌아버리게 하는데 도둑이 지금 한 10일 남았을 때 이렇게 버그 터지면 미치죠 진짜 근데 아직 쌀이 많을 때 버그가 터져가지고 괜찮아요 예수명템 다 줬어요 대교 노숙하고 빨리 죽여야 돼 이건 안되죠 어 다행히 뒤에 없어요 자 이러면 안정되게 먹고요 병력 회복 한타임 합시다 이거 우리 안나갑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オスだけが行きたではありますがい。 オスだけが行きたではありますがい。 侮るなよ!これでもくらえ! オスだけが行きたではありませんがい。 侮るなよ!これでもくらえ! かしこまりました。 アベミのむねる。 侮るなよ! 侮るなよ! 侮るなよ!これでもくらえ! かしこまりました。 かしこまりました。 侮るな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인해서 좋아요 불굴러 가요 성공! 이 중에서 이 중에서 이렇게 이 중에서 평원으로 오는 거를 막을 수 있죠 하우돈도 있고 병력도 많고 남피로 와야 되는데 하간 먹겠습니다 서서도 와 있네 좀 저런 후반 중후반 형주 애들이 좀 느낌이 좋죠 제갈량 방통 서서 이런 애들 물론 우리 최주평도 느낌 굉장히 좋고요 아예 노동생님 이게 제가 가만히 해산하는 애들인가 어 왜 나가죠 하우돈님 왜 나가시죠 좋은 선택이라고 안 보이는데요 하우돈님 나가시는 거 어 남피로 오면은 저는 빠지겠습니다 아 괜히 왔네 딱히 안 깔아도 될 것 같긴 해요 왜냐면 제가 개돌 할 거라서 그나저나 호표기는 빨리 내려가서 뺏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진료 가가지고 너무 호표기를 많이 편성하는데 동원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지누 깨지 말고 애들을 병력을 놓여요 진을 깨지 말고 애들을 병력을 놓여요 병력을 병력을 놓여요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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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아 여기가 너무 개판인데 아 그래도 견진이라서 이거 막죠 지금 우리 방어가 엄청나요 140이에요 하우돈 이거 견진이라서 막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막는 게 뭐냐면은 아래쪽에서 오는 애들 여기 좀 걸려서 그래요. 근데 이게 다 오면 또 몰라요. 개를 치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공격하면 못 버틸 거예요. 눈동이 계속 걸리죠. 애들이 오다가. 자, 하우던 버텨야 돼요. 아, 못 버티네. 알았다. 병력이 많으니까 나오겠죠. 나올 거예요. 아마. 오케이. 좋은 선택이에요. 나오신 거. 알았다. 가시곤하셨습니다. 오 마카세 그다자. 나의 계획! 알았다. 굴러 가요. 너희도 못 갈아입니까. 너희도 못 갈아입니까. 근데 정남은 왜 못 갈아입니까. 아, 닭 벌린다. 정남 빨리 깔아. 와, 돌도 굴렸는데 이렇게 잘 싸워, 얘네? 저도 이거 일판이라서 근데 바로 되지 않을까요, 한글로?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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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닭을 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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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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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정남 아직도 많아요. 정남이 아직도 많아요. 사고 넘쳐요. 아, 아, 헛본 예약. 헛본 예약. 아, 아, 초회판 시나리오라는 게 따로 있나요? 또? 초회판 시나리오라는 게 따로 있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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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정난들이 워낙 많아서 문제없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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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요 네 지금 스팀에서 파는 건 한글 안됩니다 부평으로 바로 가면은 개로 올까요 개로 오네 아 잠깐만 안되겠다 안되겠다 강우 숙벌이 원래 있었던 건지 모르겠네요 아 이거 관우 놈한테 뺏기겠다 자 마등군 좋아요 아 오로챈공 강우굽골 4269 그거 제가 1판 pk 살 때도 줬던 건데 그거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 병력 회복을 해야되나 안해도 되죠 도리나 굴립시다 알았다 다 가상 시나리오에요 다 가상 시나리오에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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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행이다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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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족들하고 그 한적은 유비밖에 없어요. 유비가 그 이민족들하고 싸우는 거죠. 유비가 낙양에 홀로 있고요. 전부 막 가비능, 답돈 막 이런 애들이에요. 맹획. 근데 그게 맹획이 나이가 어린애를 강제로 그렇게 넣어서 그런지 나이가 없어요. 그 시나리오에. 가상 시나리오이기도 하고요. 이벤트 편집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견징이 아니죠? 아 여기만 좀 막았으면 좋겠는데? 못 막을 것 같은데. 알아서 하겠죠. 몰라. 전진해. 이민족들하고 고를 수 있어요. 아 특권 생겼군요. 잠깐만요. 특권 생겼는데 동맹할 사람이 없어. 아 동맹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여기 우리가 다 끌고 와가지고 근데 우리 뭐 잘 하고 있으니까요. 평주에서 제가 조금만 더 힘내면 돼요. 빨리 하복을 끝내면은 우리 소교장 어깨가 진짜 무거워요. 지금 아 열림 이거 그거 어디 갔죠? 이민족들의 알았다. 뇌이 마셨다면 다행히 해드립니다. 다행히 해드리겠습니다. 알았다. 다행히 해드렸다. 알았다. 다행히 해드렸다. 다행히 해드렸다. 다행히 해드렸다. 다행히 해드렸다. 다행히 해드렸다. 원소랑 정전하면 진짜 그런 악몽은 일어나서 안됩니다. 알았다. 다행히 해드렸다. 다행히 해드렸다. 장포부동이죠. 다행히 해드렸다. 세 번째 파기. 아 맞네요. 제 특권이 있네요. 파기왕 선책. 다행히 해드렸다. 네. 얘네 병력 왜이렇게 많아 특권은 파기에만 쓰는 걸로 알겠습니다. 특권은 소중했네 아껴 둬야 되겠어요. 아 쟤네 저기 들어가면 살병이라 이거 위험한데 속여 전군이 적극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포 때문에 다 후퇴해야 되겠다. 히힐뚐뚐뚐뚐뚐뚐뚐뚐뚐뚐뚜뚐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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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의 위험에 раб치는 거니깐 hin의 위험 分인 ㅇ군 제가 위험을 위해تيEE를 위해 sv일 carry 다른 나라가 송관의 외교금지령 남해 테스트 싫어요 무슨 남해예요 아 진짜 이득일 것 같기도 해요 손책이 하도 삽대로 해가지고 여기 정답 못 세워요 남필로 들어오는 거 막을 수 있나 누가 불쌌어 야 잠깐 우리 다 죽입니다 남필로 들어오는 거 못 막을 것 같은데 아 얘네 정해상병 너무 아 얘네 정해상병 너무 아 얘네 정해상병 너무 아 아 아 아 죽을때만 있으나 조심하자! 어르신을 잃어버리자! 제갈끈 남필호 서왕이 너무 빨리 오는데 일단 장음이 나오긴 했는데 제가 북평을 먹고 남필호 가서 막아주면 되겠죠? 조진도 가고요. 빨리 조진 빨리 가 아 왜 꼴아박아 아니 손챙님 뭐 그까지 진격을 하세요 진격하지 마세요 아니 왜 그까지 진격을 하셔 잠깐만요 지금 하북에 털리고 있는데 계속 진격하시면 어떡합니까 왜 입주로 진격을 하세요 손챙님 또 큰 그림 그리시나요 지금 그림을 너무 많이 그리셔가지고 진짜 전시회 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제부터 그림을 큰 걸 몇 개 그리셨는지 알겠습니다 상수도 부족한데 너무 죽네 우린 회복하면서 싸운다 남필 뚫렸네요 소왕이 치고 있네 이방이 이따가 와서 개고생 중이네 진, 메르니타전? 메르티나전? 땀피 여기는 막았고요. 땀피는 제가 다시 가서 뺏으면 되죠. 장은 또 나왔는데 아 제가 이긴 장선 주관 이브가 뭐죠? 잠깐 일단 이거 좀 막고 이걸 빨리 막고 제가 남피로 뛰겠습니다. 이거 나갈 수 있거든요. 빨리 막고 열강철구용기 써가지고 자 개돌이에요 게다가 하우상 왜 개돌인지 모르겠지만 아 공포게임 제가 게임 쪽을 좀 많이 알진 못해가지고요. 채팅방이 자꾸 튕긴다고요? 왜 그러지? 그런 일이 거의 없었는데 자 빠르게 녹이고 우리 남피가야 돼요. 이브이 1번 쯔그룹 게임 쯔그룹 게임이 뭔진 알죠? 어 쯔그룹 게임 우리 알라이키님이 많이 하셔가지고 조조가 왔는데 제가 그래도 막아줘야 될 것 같아요. 저 친구 장료 아들입니다. 장료 아들이고 소교 남편인데 어 서류상 남편이에요. 조조가 시간 끌어줘야죠. 제가 가고 있어요. 조조 조금만 더 버텨요. 가고 있어요. 야 조조도 저보다 아래에요. 또 7이었나요? 조조도 저보다 아래에요. 아 저 아 저 분노 분노 알 damn 분노 분한 이브이 응 아 아 아 아 이거 아니 악 응 둘 예 모를뱀 이런 군덱 아 아빈 사 아 아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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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차 빠져야 빠지지도 않는다 정란 때문에 클릭이 안 돼 여기 정란이 최고죠 아 대추놈 저거 킹가렘플 장난 좋아요 정란이 싸우는 것 같다 근데 속유가 너무 아프지 텐카 만민 뭐야 시끄러워 여기서 원속은 다 녹으면은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요 아 군신 좀 죽였으니 또 광장 훌고 왔네 튕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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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기도 조심해야 되는데 게임도 튕기려고 그래요 지금 게임이 튕기는 게 더 문제에요 게임이 튕기는 게 더 문제에요 게임도 튕겨요 저거 뒤에 장난 있잖아 얘들아 뒤로 좀 와봐 얘들아 저 뒤에 장난 있잖아 컴터 번째까지 참수 우리 장난의 석토까지 뭐 완벽합니다 그리고 이럴 때 비겁하게 군략체배 군략체배 남편이랑 거의 맞짱인데 이건 안되죠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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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광장불교 싫어요 아 아니에요 사기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좋은 거죠 알았다고 5위에요. 좋았다. 아니 지금 한 20년 싸운 것 같은데 아직도 여기를 정말 안오르네요. 자 거의 잡았어요. 이거 뭐야. 어어 잠깐만. 아니 이것들이 이걸 왜 또 못막아. 내가 다리만 비우면 손택이 왕이다. 그래도 꾸준히 빨리 가 빨리 가 빨리 가 이년들 너희들은 뒤로 빠지고 없는 애들은 우리 곳만 가 우리는 소장질구로 갓짱질구로 갓짱 여기 슬금흥금 보이죠 지금 이게 저희가 끊임없이 하북을 노려서 그래요. 하북만 먹으면 끝나는 게임이기 때문에 변기 다 충전하고요. 다시 남피 다시 남피 아 개바뻬요. 나 혼자 다 해. 어 얘들아 다 후퇴 다 후퇴하고요. 우리는 정란을 일렬로 5개 깔아요. 1 1 2 3 4 일단 들어가고요. 소교장 들어와. 소교장 들어와. 주현 여기 가서 깔고요. 얘들 다 들어오고. 들어오시고요. 들어오시고. 갓짱질구. 자 정란 5개 간지나죠. 이거는 못들어와요. 정란의 벽을 뚫을 순 없습니다. 우리 갓정란. 절대 못들어와요. 못들어오죠. 못들어오죠. 다 죽죠. 킹갓. 킹갓 정란이에요. 건물주. 오정당 건물주. 알았다. 너희들에게는 죽여버리지. 알았다. 알았다.